장래희맘 유튜버?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써보자. 저 대학 안 가고 지금처럼 유튜브 할 건데요? 유튜버 되게 수업을 신청했다네. 학생들은 각자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다. 배우고 싶은 교과는 어떤 교과든 새롭게 신청할 수 있다. 그게 가능해? 당연히 가능하지. 존경한 선생님, 전 뷰티 유튜버를 지망하고 있습니다. 남자가 무슨 화장이냐, 징그럽다, 때려쳐라. 진짜 질리게 들었어요. 선생님, 저는요. 하고 싶은 게 없어요. 주변에서는 일단 대학 가서 생각하려는데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맞는 건데. 궁금해요.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게 어떤 건지. 보관 different ways. 비밀은 게 ting이 자주 intense. 멍색을 바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